한국국토정보공사 어서오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 동네 사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모험을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그쵸?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미용실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여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곳인데 우리 손님 엄청 착한 분이신가 보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특별한 곳은 맞아요 저희 미용실은 보통 미용실과는 다른 마법의 미용실이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머릿결을 마법으로 소생시킨다거나 머리색도 어떤 색이든 다 바꿀 수 있죠 제가 말이 좀 많죠 음 여기가 이 에르티아 왕국의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다가 또 이 미용실은 숲속에 있어서 마을사람이 아니라 타지사람은 거의 안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분을 뵈면 괜히 조금 설레고 그래서 말이 좀 많아져요 어 그럼 오늘은 어떤 걸 하려고 저희 미용실에 오신 거세요? 아 머리 모양을 전반적으로 싹 바꾸고 싶으세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모양은 없으시고요 아 그럼 그냥 제가 알아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하 근데 제가 취향이 좀 독특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를 믿고 맡기신다니까 그럼 책임삼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머리를 좀 빗으면서 머릿결 상태를 한번 볼까요? 빗어드릴게요 머릿결이 좀 건조하시네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서 그런 것 같은데 머리관리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맞아요 모험가님들은 아무래도 좀 자유분방하시니까 머리관리하시기 어렵죠 조금 푸석푸석하고 지금 모발에 힘이 없는 상태거든요 조금 푸석푸석하고 지금 모발에 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미용실에 오셨으니까 머리가 나가실땐 머릿결이 살아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거에요 머리카락들이 조금 엉켜있는데 엉킨 머리카락들 좀 풀어드릴게요 뒤쪽도 이렇게 잘 빗어주고 뒤쪽도 이렇게 앞머리도 잘 빗어줄게요 앞머리도 앞머리도 그럼 이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깔끔하게 다듬어 드릴게요 그러려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면 안되니까 목에 천을 둘러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드릴건데 먼저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로만 적시는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법의 영양술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에 영향과 모습을 채워드릴게요 네 재연아 흠 핵 핵 핵 핵 핵 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깔이 참 예쁘죠? 이 영양수는 요정의 날개가루와 크리피아섬의 조개가루를 넣은 특수한 머리카락 영양제에요. 머리카락이 촉촉하면서 영양이 가득하게 될거에요. 그럼 머리카락에 골고루 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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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카락이 한결 더 촉촉해졌어요. 이제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듬어 드릴게요. 자, 잘려 드릴게요. 자, 잘려 드릴게요. 자, 잘려 드릴게요. 자, 잘려 드릴게요. 저한테 머리 스타일을 맡긴다고 하셔서 조금 긴장도 했는데 제 스타일대로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드릴게요. 손님 같은 얼굴형에는 이렇게 층이 조금 있는 헤어가 잘 어울리시거든요. 이렇게 뒤쪽도 좀 잘라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자, 잘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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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정도 모양은 나온 것 같은데 네 뒷쪽에 있는 거울 한 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 잔머리들이 좀 있어서 잔머리들을 살짝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옆에도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앞머리에도 이런 잔머리들이 많이 나와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잘 정리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반죽을 잘 정리하시면 더욱 더욱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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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앞쪽에 튀어나온 것들도 정리해주고 옆쪽도 정리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떨어진 머리카락들 좀 털어드릴게요. 먼저 얼굴 쪽에 떨어진 머리카락들 털어드릴게요. 눈 감으시고요. 네.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깨끗하게 다 털어드렸고요. 이제 샴푸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샴푸 해드리면서 두피마사지도 같이 해드릴게요. 시원하세요? 여러가지 열매들로 만든 비누로 거품을 내고 머리를 깨끗하게 감으시고요. 시원하게 두피마사지도 같이 해드릴게요. 여기요. 소리를 아래로 출발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깨끗하게 헹궈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수건으로 감싸 드릴게요. 이 수건에는 건조 마법이 걸려있어서 머리카락에 닿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금세 보송보송해질 거예요. 이제 수건으로 감싸 드릴게요. 이제 머리카락에 영양오일을 발라드리면서 머리 모양을 예쁘게 잡아드릴게요. 이제 수건으로 감싸 드릴게요. 이제 수건으로 감싸 드릴게요. 이 오일은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진귀한 헤어 오일이에요. 에르티아의 카프란 섬에서만 피는 신비의 꽃, 모리안 꽃의 오일과 데네스 왕국에서 가져온 푸른 물고기의 비닐, 그리고 달빛을 머금은 레논 열매 씨앗의 오일을 모두 섞어서 만든 오일이고요. 이 오일을 머리카락에 바르면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흐르면서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절대 푸석푸석해지지 않죠. 그럼 머리카락 곳곳에 발라드릴게요. 머리카락에 발라드릴게요. 머리에 생명력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 손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 엘티아의 성에 가세요? 왜요? 음.. 여왕님을 만나러요? 우리 여왕님은.. 일반 국민들 중에는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던데.. 어떻게 만나시려고요? 아.. 일단 그냥 가보시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시다.. 근데 왜 만나시려고요? 아.. 비밀? 우리 손님.. 비밀스러운 분이시구나.. 아.. 근데.. 저는 비밀스러운 분 좋아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 머리 모양은 대충 다 잡혔는데..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머리 색깔 있으세요? 마법으로 머리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아.. 은색깔이요? 생각보다 좀.. 파격적인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렵지 않아요. 해드릴게요. 자.. 살짝 따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살짝 따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 됐습니다. 뒤쪽에 있는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오늘 헤어 관리 비용은 나가시기 전에 계산해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성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무사히 여왕님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우리 손님 오늘 처음 뵙지만 왠지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 바쁘셔서 이런 미용실이 있다는 것도 아마 까먹으시겠지만..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저 진짜 기다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그럼 행복한 모험 되세요. 그럼 행복한 모험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